정답! 교복! 땡! 정답! 비키니! 땡! 정답! 정답! 자기가 입는 옷 중에 가장 야한 옷 정답! 야한 베리는 잘 어울리는 거야? 잘 어울리는 거야? 왜 야한 거를 잘 어울리는 거야? 야! 야한 베라! 예!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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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! 야한 생각했지? 정답! 난 그렇게 들렸나봐 실크! 실크! 정답! 완전히? 형 오늘 왜 이래요? 아 방송에 나갈 거래! 안 그러면 인터넷 방송으로 옮기든가! 컬풍선 받고! 자기가 입는 옷 중에 가장 야한 옷 완전히? 형 오늘 왜 이래요? 아 방송에 나갈 거래! 얼굴 진짜 작다 호동이 형 옆에 있으니까 그래 다시 좀 해봐라! 뒤통수 해야 돼! 그러면 surrendered Yes! 귀때리면 안 했어요! 다 부어flow! 안omial Acts BILL 어떤 걸 도와줘? 그러면은 전라도 아이고 이게 우리 바위에서 제일 삐리야 아 그래? 야 너 바람을 잘못 봤어 너 거 많이 사는 게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고 야 내 것도 못하고 너네야 그래 내가 저번 주 걸 내가 봤거든? 혹시 해서? 너만 못 봤어 쟤한테 안 나왔어 쟤한테 안 나왔잖아 기억나지? 나 또 신부러 가야 돼 그치 그럼 보기를 줄까? 여자 옷이 또 뭐 있지? 첫 번째 시상식 드레스 아니야 별로 안 어울렸어 내가 봤어 두번째 교복 교복 친구가 아니고 세번째 환자복 어? 그거 딱 어울리는데? 네번째 트레이닝복 5번 5번 정답! 5번 제수복 그 답이 두 개야 정답! 5번 제수복 3번 환자복 어? 딩동대? 영철에게 맞췄어